안녕하세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고 대표 상품으로 나탈리스 주스라고 제조, 다른 원료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과일만 착집되어 있는 착집 주스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회사는? 소소하는 많은 продук 아니라 큰 소소하는 게 나탈리스 주스에요. 여기 소소하는 게reg사랑 비트 주문을 보일 수 있어요. 이에요. 오렌지, 오렌지, 그레이브루, 오렌지, 강도, 오렌지, 오렌지, 샴푸를 좀 보고 알려드릴게요. 주문을 드실게요. 추천은 오렌지나 자몽? 오렌지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골고루와 오렌지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어떤 제일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은 게 오렌지랑 자몽이 인기가 많아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오렌지 망고나 오렌지 파인애플 이렇게 섞여있는 것들도 달콤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면 가장 유명한 음식은 오렌지와 파인애플을 섞여서 오렌지 네요. 오, 좋은 설탕 한 yar questão. 한번 먹어보자. 오, 진짜 촉촉해. 조유롭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一些 agriculture들은 아이스크림, 그리고 제거. 그래서 서울 분들에게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가하는 이유? 저희 주스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카페 쪽이나 저희 주스를 이용해서 음식을 제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So they've decided to attend Seoul Foods 2022 because they want to meet more consumers. Obviously this juice would be great in let's say something like a cafe, a restaurant, something like that. So they're trying to do that as well.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아... 그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나탈리스 주스가 가장 유명해서 나탈리스 주스로 검색을 하면 여기저기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시면 그냥 나탈리스 주스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건 우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이거요? 네, 이거는 귀리 음료랑 라이스 아몬드 음료인데요 오, 오케이 귀리 음료로 두 가지 비건 음료가 있어요 하나는 아몬드 그리고 뭐였지? 아몬드 바닐라 라이스 아몬드랑 귀리 오트 그리고 또는 오트 카메라를 보여드릴까요? 카메라에만? 여기가 좀 더 놓고 아,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카메라에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여기가 오트입니다 오트 라면 오, 아,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100% 프로틴 그니까요, 매운, 매운, 매운 그니까요, 매운, 매운 오케이, 감사합니다 보여드리기, 샘플, 맛있게 봐